오늘 제이비타임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구성으로 꾸며 드리고 있는데요. 1분이 아닙니다. 또 1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제 방송됐죠?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좀 다시 1번 복귀할 필요가 있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PD수첩의 진행자이십니다. 서정문 PD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희가 또 아침 일찍 부탁을 드려갖고. 네. 괜찮습니다. 회사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간단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저는 서정문 PD고요. 지금 PD수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3년 전에 여기 시민보 기자 계실 때 그때 한번 전화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PD수첩 내용으로 했던 겁니까? 그때도 PD수첩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많이 관심 가져주셨던 기성용 선수 등의 학교 폭력 의혹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일단 어제 방송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좀 개요를 정리해 주신다면. 네. 아마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배구 선수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폭로 이후에 의혹들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저희 PD수첩도 그중에 몇 사례를 취재하게 된 겁니다. 특히 어제 방송에서는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 김대현으로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폭행 및 성적 수치심 느끼는 폭력을 당했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좀 예고 공개 때부터 많이 관심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거는 기성용 선수 그리고 그의 동료 선수 B씨가 초등학교 시절에 성폭력을 가했다라는 의혹을 그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 C씨와 D씨가 방송으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성용 선수권 한번 좀 집중적으로 저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양쪽의 공방이 상당히 거세긴 했는데 공방의 한쪽 당사자는 사실은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주인공들이 직접 등장하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PD수첩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라면. 사실은 중앙일보에서 지면 인터뷰로 나간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성폭력 가해자였다라는 게 폭로 이후에 밝혀졌고. 그렇죠. 그다음에 잠적설까지 나돌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다시 언론에 등장한 거죠.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최원준 PD가 저희 어제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건 최원준 PD고요. 최원준 PD가 원래는 박지훈 변호사를 먼저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 관련한 의혹 등을 이야기를 좀 들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당사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게 또 뭐랄까 얘기가 진전되기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최원준 PD가 꽤 공을 들여서 이들을 접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참 궁금한데 일단 방송 내용과 일부 내용 혹시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까? 누워서 했어요. 항상 누워있으셨고. B씨 같은 경우는 다리를 벌려서 그 사이에 앉아서 자주 당했었고. A씨한테 한 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골반에 앉아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이 방송에서 어디까지를 지금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피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 네. 사실은 어제 방송에 담긴 내용은 저희 피해자라고 하는 C와 D씨 두 사람의 인터뷰의 일부만 나간 거고요. 그중에 아주 많지 않은 부분이 나간 거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는 2000년입니다. 2000년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C씨와 D씨 두 사람이 당시 6학년이었던 기성용 선수와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 이야기고요. 방송에도 나오지만 유사성행위 혹은 무광선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조금 얘기가 힘들어지는데. C씨와 D씨가 있고 이 두 사람이 각각 기성용 선수와 B씨를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들이 기억하는 또 특별한 날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날이요? 이제 B씨를 담당했던 피해자가 B씨를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그날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못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B씨가 오늘은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C씨가 이제 내 친구인데 쟤만 면제를 받고 현장 그날은 이제 본인만 그런 일을 해야 했다는 그런 날에 대한 기억들이 좀 있어서. 그때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방송에 나온 수위까지였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묘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방송으로서도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더 이상은 좀 나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애당초에 이제 그 폭론했던 그 내용이 사실이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일관된 주장인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비대수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왔던 게 이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폭로가 나왔고. 그래서 이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이 폭로가 과연 맞는 거냐라는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 거예요? 일단 그 두 사건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기성련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C씨와 D씨. 이들이 또 다른 그들의 후배들에 대해서 그 폭력을 가했다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과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성련 선수와 B씨에 대해서 이 C와 D씨가 폭로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게 20년이 지났지만 계속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아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재영, 이대영 자매에 관한 학폭 폭로를 보고 나서 이것도 내가 자기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결심을 하면서 본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과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 전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벌어졌다는 때는 2000년이고 당시에는 기성련 선수와 B씨가 6학년 때거든요. 이제 그들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 큰 성인 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심어린 사과만 해준다면 용서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폭로를 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런 폭력이 되물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폭로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런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의 폭로 자체가 오버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았었었나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보도가 오버였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보도는 오버가 아니었던 거고요. 그러면 교통전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2월 24일 날 C씨와 D씨가 폭로한 이후에 기성련 선수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C씨와 D씨가 또 다른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급속도로 C씨와 D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폭발하면서 이들이 폭로가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기성룡에게 사과를 받으면 자신들의 폭로는 오버였다고 하겠다. 이게 이제 기성룡 측, 기성룡 선수 측과 얘기가 된 거였다고 합니다. 아, 사과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선사과 후 조치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최초 폭로가 오버라고 해줄 이유가 사라진 거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건 좀 약간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사과를 받더라도 오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기한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취재를 했던 PD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뭐 심리적인 어떤 압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굳이 이해를 한다면 그런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이들 C씨와 D씨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냥 나 하나 바보되고 말지.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이제 아버지도 이거 맞냐? 이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너네들이 지금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가족들로부터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이제 말을 따르자면 하지만 뭐 선사과 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묻어두고 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의 반론은 들으셨죠? 네. 기성용 선수 측 반론이 있었고 어제 방송에도 나오지만 기성용 선수 측 변호인과 저희 PD 주첩 최원준 PD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명확한 증거를 들고 나와라.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명확한 증거를 들고 나와라. 이게 기성용 변호인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피해자임을 호소하는 분들이 어떤 법률 대리인이 박지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 증거가 있다.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는 법정에서 한다는 건가요? 이게 저희 PD 주첩이 이 사안을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지점이 바로 그건데 양측 입장이 굉장히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명확한 증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방송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사건 관련해서 이걸 목격했다는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 이거를 저희 제작진이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두 명 말고 추가 제보가 있었다? 네, 추가 제보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 말만 믿고 방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 제작진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 녹취 파일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스튜디오 멘트로만 증언 확보했으나 방송하지 않기로 했던 이유는 이 추가 제보자들도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럼 새로운 사실은 그거군요. 그러니까 애당초 이걸 폭로했던 두 명 말고 그러니까 추가로 제보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 제보자들이 있다. 그렇죠. 복수도 그거도 복수의 어떤 제보자들이 있고 만약에 법정으로 간다면 법정에 출석해서 그 부분을 증언할 용의가 있다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법정 출석 여부까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단 그 이후의 일이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는 일단 그 추가 제보자들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저희가 갖고 있다. 두 번째, 그 추가 제보자들은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공개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고 싶다는 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출석해서 증언하는 방식 말고도 기존에 있는 그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런 디테일은 사실 저희 제작진과 상의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추가 제보자들과 그다음에 뭐 ccdc 혹은 박지훈 변호사 등과 내부적으로 협의할 문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pd수첩에서 지금 확보하고 아직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은 그 녹취 파일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물론 너무 유동적이긴 하지만 공개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조금 제작진이 내부적으로 좀 더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pd수첩에서 다룬 것은 꼭 기성용 선수권만은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여러 가지를 다뤘는데 결국 학폭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을 마무리 삼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거로 보셨어요? 이렇게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게 지금 폭로하는 내용들이 다 학창시절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게 성인이 되기 전에 조금 미성숙한 시기에 벌어진 일 그다음에 운동부라는 패스적인 조직의 특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운동에 혹은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운동에 거의 삶을 올인하잖아요. 집중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관두게 되면 인생 자체가 끝난다는 두려움도 조금 있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희가 만났던 사례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다. 커보니까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이 길이 아니면 그냥 인생 자체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워낙 운동이라는 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합숙소 생활도 하고요. 또 경기의 형태에 따라서는 집단 플레이가 팀워크 중시되는 운동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태면은 그걸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이게 군대에서의 폭력 대물림 같은 그런 약간 느낌도 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도막가 조각 진행되는 동안에 또 들었던 댓글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일단 우리 PD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 딕션이 너무 좋네요. 귀에 쏙쏙 박힙니다. 아니, 진행자시라니까 진행자.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부르주아 님이 그거 보내주셨어요. 뭐야, 더 이상 얘기해서 뭐하나요? 갑자기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씨님이 어제 PD수총 못 봤는데 보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손님이 오시니까 제이비가 너무 온순해져서 벨로아 님이 제이비 욱하고 큰소리 치는 모습을 못 봐서 아쉽네요. 제가 언제요? 네, 그랬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네, 그리고... 증거되보세요. 네, 믿기. 이것도 PD수총에서 한번... 믿기 힘들다는 분들 그리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지금 댓글로 있으세요. 어느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냐,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무심한 가로수 님은 어제 PD수첩 잘 봤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의 고름을 도려내는 계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힘의 논리로 흐르는 기성용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 주셨고요. 현 님은 거짓 폭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의 이런 흐름으로 오랜 시간 관행화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될 학교 내 폭력, 스포츠계 폭력, 연예계 폭력 이런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피해자들이 숨어 사는 시대는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라는 의견을 주셨고 마리솔 캠 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 자꾸 들춰내야 치료도 가능합니다. 라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양측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 중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이럴 때 좀 도움이 될까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혹시 PD수첩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후속 취재도 계획 중인지 묻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속 취재 여부는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긴 한데 일단 어제 방송 말고도 워낙 케이스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제 방송에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 저희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라라님이 PD수첩 PD님 진행자님 LCT나 부동산 문제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아 참 저희가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 꼭 저기 말씀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 PD수첩에서 LH 문제를 방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긴급으로 들어가서 저희 10여 명 정도의 PD, 메인 작가, 작가, 스태프진들이 다 지금 투입돼서 총력전이군요. 총력전 네. 거의 총력전 총력전? 네. 하여튼 대기후로 좀 투입돼서 긴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저희 방송도 조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이슈고 최고의 관심사니까 당연히 PD수첩이 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방사수 하시려는 분들한테 시간도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LCT 얘기도 저희가 LCT 관련해서 제보를 지금 1, 2주 전에 공지를 했고 그 다음에 LCT 관련해서도 지금 제보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LCT 같은 경우에는 제 PD수첩에서 몇 년 전부터도 한 저 기억에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보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심한 가로수님은 진짜 PD수첩 팬이신가 보다. 정직한 시대의 목격자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라고 우리 진행자는 또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저희와 꼭 공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